라떼는 말이야. 기억에 검정고무신이 온다. 내 이름은 기영이에요. 우리 가족은 할머니! 엄마! 제 동생 나왔어요. 진짜 예뻐. 아기 이름을 뭐라고 지을 거예요? 오덕. 네! 예쁜 오덕이까지 우린 완벽한 가족이 되었습니다. 할멈! 라디오 어디다 치운 거야? 제 영화 사전 못 보셨어요? 도둑이 들어온 게로구나. 쫓아갈 수 있나? 그럼 그렇지. 저랑 보였놈 같으니라고. 매일매일이 사건 사고예요. 아범이 팔씨름대회에 나간다고? 네, 자신 있습니다. 형, 잡아! 힘 좀 쓰셔. 여기에 내 인생 최대 위기까지. 기영이가 우물에 빠졌어요. 기영아. 기영아! 우리 모두가 기다려온 감정고무신. 감정고무신. 유쾌상쾌한 웃음. 그리고 감동. 감정고무신. 아싹! 추억의 감정고무신. 11월 19일 CGV 대개봉.